안녕하세요. 93초 안에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. 그럼 시작합니다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총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. 4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. 4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. 4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. 4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. 5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두 번째 문제입니다 총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면 4개의 틀린 그림에making 5개의 틀린 그림 3개의 틀린 그림 5 şey 2개의 틀린 그림 잘 표현해 주세요 1개의 틀린 그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세 번째 문제입니다. 총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. 세 번째 문제입니다. 세 번째 문제입니다. 세 번째 문제입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우리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네번째 문제입니다. 총 3개의 틀링그링을 찾아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. 총 3개의 틀링그링을 찾아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